오늘의 하키워드 오늘의 하키워드요? 오늘의 하키워드 장성웅 싹쓸이? 그렇죠. 장성웅 싹쓸이. 이거 같습니다. 성화 형! 오늘 개기록 또 앞으로도 많은 타점 부탁 드립니다. 저 던질 때도 꼭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다 잘해서 누가 잘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? 오늘은 전부 다 KT 위드 어, 헤드? 산초우, 산초우 굿 두데이 황재균의 결승 포볼? 하하하하하 박경수 수비 장난하냐? 오늘의 핫키워드 박경수 수비 혼날리라고요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KT의 핫키워드, 나는 KT의 핫키워드 정대 없으면 안 돼 아니야, 왜? 갑니다 어디 가요? 와, 저는 민섭이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핫키워드 하세요? 장성호 아, 진짜?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키워드 뭐지? 김먹 하하하 오늘의 핫키워드는 장성호죠 장성호죠 하하하 성호가 하면서 타성이 많이 살아난 것 같아서 그래서 쭉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는 성호 형이 싹쓸신거? 그렇 그렇 어, 됐습니다 네, 됐습니다 오늘의 핫키워드 장성호 세리머니 오늘의 핫키워드 보셨어요, 혹시? 손들 손들 보셨어요? 홈런인 줄 알고 손들다가 하는 거? 네 아, 알겠습니다 네 장성호 장성호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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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형 말로 싹쓸이 스타트가 되게 좋았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다 와가지고 공이 사라져서 어떻게든 몰라도 얼굴 마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무서웠어 오늘의 핫키워드요 오늘의 핫키워드요 오늘 경기 까먹었어요 지금 진짠데 오늘 어떻게 엑자는지 핫키워드? 아, 성호 선배 말로에서 펜스 직격 싹쓸이 싹쓸이 3타점 2루타 성호 형 까투리 KK연승은 신전 첫 2연승 오늘의 핫키워드 성호 형 장성우 4타점 장성우 4타점 나이스입니다 오늘의 핫키워드 장성우의 펀치력 아, 목이요? 네, 목 괜찮아요 아, 괜찮아요 저기 맞긴 했는데 뭐 하루이틀 맞는 것도 아니고 아, 그러니까요 다 같이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거는 안 나왔더라고요 와... 월드스타일 될 뻔했는데 너무 간절하고 손 들어 버리는데 너무 간절하고 손 들어 버리는데 손 두 번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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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лchen